네 안녕하십니까 도개환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메일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 볼게요 자 보면은 참 이런 상담들 아주 옛날에 많이 했었어요 진짜 많이 했었습니다 하도 이제 오래됐죠 부동산이다 경매다 경매의 편견이다 경매가 좋냐 안 좋냐 경매는 남의 집을 뺏는 거다 등등등 이거는 한 13-14년 전에 제가 부자 마인드를 까발려줌마 책을 썼을 때 대표적인 경매의 편견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경매 투자와 공부를 하면은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돈을 벌고 재산이 증식됨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은 이 경매라는 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환경이 없이 고립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굳이 경매라는 얘기를 듣고서도 해보지도 않고서도 돈이 되는 것을 어렴풋이 알 것도 같으면서도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더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어찌 보면은 이 돈이라는 것은 돈을 버는 유전자가 따로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원래 우리가 태어났을 때 유전자 즉 뉴런이죠 뉴런의 속에가 돈에 대한 어떤 접근성 돈을 이렇게 쉽게 벌 수 있는 거에 대한 어떤 조화하는 어떤 유전자가 있는 사람과 반면에 돈을 버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유전자가 따로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우리 그 예를 들면 이제 윤회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돌아서 계속 태어난다고 봤을 때 우리가 조선시대까지 우리 6.25 사변이 있었던 1950년대까지만 해도 사실상 어찌 보면은 이제 거의 조선시대에는 이제 머슴이라는 제도가 있었고 양반이 있고 상놈이 있고 막 이랬었잖아요 상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천민이 있고 이랬던 시절이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500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려시대도 한 4,500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신라는 천년이래 천년 아닙니까 그죠? 통일신라 전에 하고 통일신라를 다 합쳐서 천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먼 상국시대에서부터 우리나라나 어떤 뭐 동양이든 서양이든 신분사회를 거치면서 정말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과 돈을 못 버는 유전자들이 어떤 게 존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은 해본 적이 있어요 이거는 순전히 저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생각인데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주변에 이제 돈을 버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비밀스럽게 전달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주식 사기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은 주식 카페 같은 데를 만들어 놓고 회원들이 수십만 명이에요 그래서 추첨 물건 받고 뭐 하면서 돈 갖다 바치면서도 주식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그 광고를 통해서 광고를 통해서 돈 벌 수 있는 길을 안내하죠 우리 협회도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도 광고고 이런 그 방송을 하는 것도 어찌 보면 광고 홍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돈을 버는 것을 홍보하고 있지 돈 버는 것을 비밀스럽게 전달하고 일반인들이 모르게 하거나 우리 자식한테만 하게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은 아니죠 그러죠 그래서 이런 어떤 비밀스러운 부분이 아니고 다 오픈되어 있는데 오픈되어 있는데 왜 사람들이 그 싫어할까에 대해서 이제 저거 의문스럽게 생각을 해보면은 아 이건 사람들마다 정말 유전자가 존재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과연 돈 버는 길이 감춰져 있어서 내가 못 벌었는지 찾으면 손쉽게 찾을 수 있는데 요즘같이 뭐 인터넷 시대 스마트폰 사회 이런 사회에서도 내가 돈을 못 벌고 있을 때 과연 어떤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내 문제가 아니고 오로지 남의 문제 밖의 문제만 있는 것인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하세요 순천에서 딸 하나 아들 둘 키우는 주부입니다 결혼 직후 직장을 그만두며 가정집으로 25년을 살았습니다 네 아이들이 셋이다보니 셋이다보니 아이들을 키우랴 남편 밥해주랴 재테크니 뭐니 관심조차 가질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재테크에 대한 관심을 가질 시간이 없었다 이거는 이제 거의 뭐라고 해야 되나 어찌보면 일반적인 주부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강남으로 대변되는 곳에서는 주로 보면 이제 워낙에 이제 서로 잘 살라고 아둥바둥하기 때문에 어떤 재테크에 대한 정보를 교감하는 분위기들이 사실상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쵸 내가 애를 키우는 주부니까 난 애만 키울 거야 나는 빵 공장에 다니는 직원이니까 빵만 구울 거야 라고 하진 않죠 그죠 가정 주부도 사실상 보면은 애를 키우면서도 얼마든지 노력할 수 있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하나의 남자가 남자가 하나 있는데 하나는 회사를 다니는 회사원의 신분도 있지만 집에 오면은 아빠로서 신분도 있을 거고 동호회에서는 동호회에 동료로의 신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가지 신분들을 가지고 그 신분들로 관계를 잘하는 사람을 능력이 있다 그러고 회사원 하기도 빠듯하고 무슨 아빠 노릇 절대 못하고 동료 노릇도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능력의 어떤 차이가 있죠 그럼 이제 주부라고 했을 때 나는 그 주부만 할 거야 아니다 엄마 노릇도 하고 사회에서의 어떤 신분들이 있죠 그 다음 재테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개인적인 어떤 인간적인 노력도 좀 필요하다 성공 그죠 주부로서 성공 아이들 키우는 것도 대단한 일이긴 하지만 실제로 더 많은 일을 한 사람들이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이라도 노력을 하셔야 된다 자 창피한 얘기지만 지금도 친구들이 부동산 얘기를 막 할 때 저는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끼지 못하겠다 자 이런 일이 생겨버린다는 거죠 나는 정말 아이들만 키우는 걸로 내 인생이 전부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대개 처음부터 스타트 단계에서부터 이제 잘못된 판단을 한 거죠 판단을 잘못한 거죠 남들은 다 이렇게 산다 이거죠 그러던 중 경매가 진짜 돈이 된다는 얘기를 친구가 해줘서 아이들도 키워놨겠다 저도 경매공부 재테크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경매공부를 하겠다는 제 얘기를 듣자마자 화를 내면서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라고 못할 짓이라고 남의 재산 뺏는 것이라는 모래나 그날 남편이랑 대판 싸우고 짜증나서 3일간 밥도 안 차려줬습니다 남의 재산을 뺏는 것이라나 뭐라나 이런 것도 사실 좀 어찌 보면은 조금 황당한 논리죠 저도 이제 20대 때 경매를 시작했을 때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저런 생각을 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은 대학 입시도 안 해야지 대학 입시를 여러분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들어간 만큼 남이 탈락하지 않습니까 남의 기회를 뺏는 것이죠 직장 생활도 응시를 못하죠 그죠 경쟁이 뭐 10대 1이 경쟁을 뚫었다 그러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나 직업 얻었어 그리고 막 좋아하죠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면 100등을 해가지고 들어갔으면 101등 본인이 응시 안 했으면 101등이 100등 했을 거니까 남의 기회를 뺏는 것이죠 이것도 그 관점이 맞잖아요 그 다음에 아파트 청약을 하면 안 되죠 청약을 해가지고 거기서 당첨이 되면은 본인이 없었으면 당첨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기회를 뺏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김밥천국 같은 거 장사하면 안 되죠 인근에 밥집이 있어 거기는 콩나물 해장국집이야 근데 내가 김밥천국을 열면 아닌 게 아니라 손님 뺏어 먹기가 되죠 만약에 내가 그곳에 장사를 안 하면 콩나물 해장국집이 잘 될 거를 내가 김밥천국을 한 데다가 이왕에 음식 솜씨까지 있어 버리면 어떻습니까 음식 솜씨가 없었어야 되는데 솜씨가 좋다 보니까 주변의 상인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죠 요렇게 확대하게 되는 것이다 그죠 그 다음에 어디 뭐 직원으로서 브리핑을 하라 그러면은 직원들보다 더 브리핑을 잘 해버리면 자기 혼자 승진하게 되니까 다른 사람의 기회를 뺏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요런 식의 논리에 부딪히게 된다 그러면 경쟁을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경매의 경자가 경쟁할 경자입니다 이렇게 그죠 경쟁할 경자가 되겠습니다 요런 거는 어찌 보면은 사고방식이 너무 좁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거 뭐 가족으로 만나버린 사이이기 때문에 이거는 해소하기가 좀 힘듭니다 25년 결혼 생활하면서 처음 만잡고 공부하려고 하는데 딱 잘라서 화를 내니까 짜증난다 맞죠 상대의 얘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장단점을 분석해 보지도 않고 일단 자기들이 즉시 판단하는 능력이 있죠 우리 일반인들은 굉장히 어떤 신에 가까운 능력이 있는데 어떤 상황이든 듣든지 보든지 그 즉시 판단하고 말을 하는 아주 대단한 능력들이 인간들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신하고 닮은 걸까요 어디 가서 이런 고민을 말할 것도 없고 해서 몇 번이고 고민하다가 메일을 보냅니다 공부를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부를 해보고 싶은데 마지막 말만 중요한데요 경매가 돈 되는 것은 굳이 설명 안해도 성공한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고요 경매 공부를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자유인 아닙니까 그죠 노예 아니잖아 노비 아니잖아 그러면 해보고 싶으면 하세요 그쵸 그쵸 해보고 싶으면 하시는 거죠 문제는 이거가 투자하려고 그럴 때 가정주부로서의 남편의 승인 없이 투자가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가 고민의 단계인 거죠 그러니까 경매 공부는 하세요 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하는 건 어렵지 않죠 만약에 공부하러 내가 학원을 갈 거야 했는데 네 돈으로 가 그래버리면 섭섭하시겠죠 가정주부 입장에서 그 자기 인생을 바쳤는데 그러면 섭섭한 것을 표출하세요 표출을 해 표출해도 남편이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네가 이런데 돈 쓰는 거 싫어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싸움이 생기겠죠 아니면 이제 본인이 포기하든가 이렇게 되겠지만 공부하고 싶다면 하시는 게 맞죠 그렇죠 하고 하는 거죠 다만 돈이 든다 이 돈이 드는 부분을 남편 몰래 꼽을 쳐놓은 그 뭐라고 하냐 그걸 비상금으로 한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회원들 중에도 남자들이 있는데 그 남자분들 중에서도 보면은 그 부인이 그 동의를 안 해줘 가지고 몰래 카드를 긁어 가지고 하는 분도 있고 그랬다가 카드가 긁은 걸 걸려 가지고 변명하는 남자들도 내가 본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숨어서 공부해요 무슨 뭐 천주교 박해하듯이 박해 받듯이 숨어서 기도하대 그러니까 어 그렇죠 자기 아들 딸은 그 수학 학원 보낼 땐 당당하게 보내잖아요 그죠 수학 학원 보내놓고 어 우리는 수학 학원에 보냈어 라는 식으로 당당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 그런거죠 그런거죠 그런데 지금 이 경우는 그 수학 학원을 가는 거는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경매 학원은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는다 이거 웃기는 거죠 그죠 요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이거는 경매 공부를 해보고 싶으면 하세요 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를 할 때 어 이 공부와 투자를 한몸으로 보기 때문에 고민이 있는거지 투자는 나중에 하더라도 공부 먼저 하겠다 그러면 그 고통이 부담이 좀 반으로 줄어들죠 공부는 나중에 아 공부를 먼저 하고 투자는 나중에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그 공부하면서 설득하는 시간을 가져가는 어떤 단계적으로 이렇게 좀 나누는 거 필요할 것 같아요 어 이거는 상당히 투자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상황에서는 또 말이 생깁니다 뭐 리스크가 크어야 이익도 커지는데 리스크가 큰 거를 못 받아들이죠 남편이 또는 부인이 그래버리면 자잘한 물건만 하게 됨으로써 어 노동 대비 투자 대비 큰 수익을 남기지 못하는 또 이제 안 좋은 결과를 맞기도 하죠 그죠 자 이런 거는 일단은 공부를 하시면서 설득을 해나가는 노력을 추가로 하되 이렇게 고통을 이렇게 섹션을 나눠서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질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